으아, 안돼! 나 안 죽을래요. 내가 헐리우드도 아니고 뭐 요즘 세상에는 총 맞고 죽는 게 말이 돼요? 왜 안 죽어? 감독님! 이거 옷 좀 입혀 감독님! 아니 왜 이래 갑자기? 아니 엔딩에서 준 건 신혼 줄 때부터 나와 있었던 거잖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? 나 이렇게는 못 치고 감독님 대본 고쳐주세요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가 부서는 거야 닮은 점이 많아 너의 눈 밑에 빼다 박은 정까지도 다 You and I 시작해 사랑할 시간이 내겐 모자라 조금만 더 서둘러줘 어젯밤부터 한숨도 안 자고 머리 터지게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말이 안 되세요 뭐가요? 제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고 앞으로 살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시죠? 100미터도 11초 안에 끊고 정계산 정상까지 30분도 안 걸려요 잘 자고 잘 먹고 가끔 두통 말고는 아픈 데도 없어요 네 네 만약에요 제가 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나 의사는 다냐고 아저씨가 나 죽을 날을 어떻게 하냐고 죽어도 못 죽어주겠다 근데 너 솔직히 남자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지? 있어! 나도 예전에 사귀었어 수율이 조인성이랑 나도 한때 수율이 손진진이었다고 나리야 뻥치지마 뻥 아니야 너 자꾸 이 뻥쳐 지금 뻥 아니야 야 그게 뭔지야 너 내가 바보냐? 왜 이렇게 개뻥을 치워 나한테 개뻥 아닌데? 이영아 우리 예전에 사귀었었어 그것도 아주 뜨겁게 아깝다 네가 이렇게 글래머러스해질 줄 알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안 놓치는 건데 얼굴 들어 엄마 최현준씨 안 보니까 얼굴 들어도 된다고 나 예전에 최현준 검사님 만나러 갔었어 사법고시 합격하면 합격증 들고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랬어 엄마 죽기 전에 한 번쯤 찾아가서 꼭 자랑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 없이도 당신 아들 당신 쏙 빼닮게 잘 키웠습니다 마음껏 자랑하게 해줄게 어?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절대 도망치지마 나 사랑해 학력차가 어딨고 신분차가 어딨어 촌스럽고 올드하고 후저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고 싶었다 내내 내내 괜찮았었는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청계산 정상까지 등반 기록도 3분이나 앞당겼는데 오늘 의리도 오기로 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때 갑자기 오래전 내가 했었던 약속이 떠올랐다 의리만 살려주세요 의리만 살려주시면 내게 허락된 모든 행복을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행복을 포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비밀번호까지 바꾸냐 바로 전화 준다며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는 씻고 문자만 그렇게 보냈잖아 회의가 아직 안 끝났다 어쩔래 나 오늘 콘서트 해 제일 좋은 자리로 뽑은 거니까 정식 삼촌이랑 같이 와 엄마 아들의 섹시한 모습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라고 엄마들 이렇게 죽이는 모습 더 보고 싶어도 못 봐 아이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고맙다 아침부터 좋은 얘기 해줘서 비켜 엄마 너와! 내가 왜 네 엄마야? 네가 언제부터 나 엄마 대접을 해줬는데 그 어렵게 들어간 학교도 네 마음대로 때려치고 그 연예인 나부랭이 짓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하는 거잖아 너 연예인 나부라니까 뭐 어때서 검사보다 연예인 나부라니까 활났지 엄마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 나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비싼 차도 세 대나 있고 아이고 그래 너 부자라서 좋겠다 검사돼서 우리처럼 돈도 백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편들어주고 산다더니 그렇게 온갖 유세 떨면서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너 창피하지도 않아? 나 같은 놈이 검사가 되면 안 돼 엄마 나 같은 놈이 검사가 되면 엄마처럼 힘 없고 백 없고 가난한 사람들 이 나라에서 못 살아 이민 가야 돼 뭐? 그냥 엄마랑 삼촌 자리 비워놓고 있을게 맘 밖에 오면 와 안 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라 내가 거길 가놔 역시 우리 엄마 대사하는 글쎄 아무튼 울 뻔했네 아이고 저희가 연예인이고 공인이지만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사생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사랑이 사람들의 가식거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왜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난도질 당해야 하는지 이런 곳에 내가 계속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열애설 관련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연예인 신준영을 좀 더 오래 보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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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나 죽고 나면 우리 엄마 어떡해요 병생을 병생을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엄마 가슴에 몸만 맞고 살았는데 엄마한테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황당하게 가라 그래요?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여기 있는데 이재경 이재경 우리 나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나만 가라 그래요? 나 가기 싫어요 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나,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은혜경 이heldúa 앞으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혹스럽긴 하지만 뭐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니까 내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할까 봐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고 더할 수 없이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시간의 유한함을 안다는 건 숨겨왔던 진심을 드러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의사가 얘기했던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발견해서 보는 지금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픔 나는 아직 살아있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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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나의 연인 의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날씨는 오 티에 아멘